인간의 복, 인덕, 인폭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인복 없는 사람들의 특징, 그리고 인복 있는 사람들의 특징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 이 얘기는 내가 꼭 하고 싶었어. 그래서 다 덕이 없는 건 아니야. 왜 그러냐, 덕을 내가 만들어 가면 되는 거야. 근데 인덕이 없는 사람들은 내가 뭐든지 해도 잘하고도 잘하다는 소리를 못 들어요. 왜 못 듣냐. 이 사람이 덕이 없기 때문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거든. 나를 도와주려고 하다가도 그 사람이 상대방에서 막는단 말이야. 막기 때문에 그 문이 안 열리니까 내가 그 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이에 따라 틀려. 또 나이에 따라서 또 이렇게 그 인덕이 풀리는 나이가 있고 그 해가 있단 말이야. 내가 뭐 태어나서 끝까지 갔다 이해 없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은 인덕이 천운으로 풀어서 이 덕을 만들어야지 되겠지. 근데 그런 사람보다도 풀 수 있는 사람들은 그 덕이 나은 품으로 갔다가 내가 그만큼 덕을 베풀면 나한테 그 덕이 오겠지. 거꾸로 이제 내가 받으려고 할 게 아니라 내가 남한테 베푼단 말이야. 베풀면 그 덕이 나한테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래서 이걸 덕을 이제 믹스해서 바꿔놓는 거야. 바꿔놓는 이 운이 초년의 운이 있고 중년의 운이 있고 말년의 운이 있어요. 그러면 말년의 운이 있고 중년의 운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초년에 덕이 없다가 또 이제 중년서부터 덕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사람은 초년에 이 덕이 다 가셔버린 거야. 소멸이 된 거야. 그래서 중년 운서부터 있으면 말년 운까지 가겠죠. 그러다 보면은 그동안에 덕이 없어서 내가 뭐를 해도 안 되고 직장에서 누구를 도와줘도 안 되고 이랬는데 이제 중년 운서부터 내가 좋아지니까 그 덕이 나한테 쌓여지겠지. 그러면 여러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거야 주위에서. 어 이거 생각지도 않은 게 왜 이래. 나 인덕 없는 줄 알았는데 나 덕이 있네. 사람들이 나를 자꾸 추구고 나한테 갖다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덕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면 나는 그 사람이 덕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뀐 덕이라는 얘기야. 이해가 가죠. 그리고 또 이제 또 어떤 사람은 덕을 진짜 복이 더럽게도 없어. 이거는 복이거든. 조상이 갖다 줘도 이 복을 못 받아. 이상하게. 그리고 내 복이 나한테 요만큼 오다가 남한테 뺏겨버려. 신랑한테 뺏기든 자식한테 뺏기든 동기간에 뺏기든. 그러면 이 복이 지지리도 없어 이러잖아. 근데 이런 사람들은 내 조상에서 이제 이 업으로 갖다 치고 두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상 갖다 꼭 돈 들여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다못해 하늘을 보고 내가 이 저기 복이 없으니까 복 좀 주세요 하고 외친다든지. 어떤 내가 누구한테 할 수는 하는 게 있잖아. 그러니까 웃으면서 우리가 이제 뭐 구술하고 그러면은 복 받으러 가자. 복 주자. 이러잖아 무당이. 그게 바로 천원의 복을 주는 거야. 복 받으세요 하고 그러면은 그 복을 스스로 갖다 내리게끔 하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복이 없다고는 못 해요. 그 중에서는 사람이 자식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남편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돈 복이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인간의 복이 있는 사람. 나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는데 사람들이 막 뭐를 갖다 주고 내 이 모자를 자꾸 채워줘. 하다못해 내가 흔 옷만 입는데 새 옷을 갖다 줘. 이거는 복이란 말이야. 덕이 아니라 내가 복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를 줄 거 아니야. 그래서 이거 복을 받는 것이예요. 근데 이 대부분 보면은 생일에 타고난 사람들이 뭐 3월 3일생, 2월 2일생, 4월 4일생 이런 사람들이 복이 좀 부족하더라고. 인복이. 그런 사람들은 인복이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조상에서 골수를 많이 풀어주지. 뭐 9월 9일생, 10월 10일생 사실상 되는 노릇이 없어. 부모한테 고생고생을 해갖고 자라오면서 했지만 결혼해서 그러면은 지나간 걸 다 씻기 위해서 더 잘 살아야지 되잖아. 근데 그 부모들한테 구박을 받고 살았던 그게 신랑한테 구박을 받고 자식한테 구박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 이런 사람은 합해서 복하고 덕이 없는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쌍시옷. 1월 1일, 10월 10일, 9월 9일 이런 사람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요. 조상한테 많이 빌어줘요. 많이 빌어주고 그 대신에 어떻게 하냐 하는 방법 딱 뭐 있냐. 이제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음력으로 3월 3일생 일이다. 양력으로 3월 3일생 일이다. 우리 음력으로 많이 따지잖아. 그러면 음력으로 3월 3일이라고 하면 양력으로 생일을 사지면 돼. 어쩌게다가 양력으로. 그리고 또 음력생 일하는 사람 있잖아. 뭐 9월 9일 날. 아니 저기 양력으로 9월 9일을 하는 사람들은 음력을 찾아서 생일 차례를 하면 돼. 이걸 바꾸는 건 음력과 양력이 있잖아. 지금은 양력들을 많이 세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생일날에 태어난 사람들은 이것만 비켜서 해서 주면은 이 복의 운이 또 들어와요. 이렇게 해갖고 진짜 이거 생일을 다시 바꿔서 잘 풀린 사람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게 큰 돈 안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해 볼 수도 있어요. 무조건 나 복이 없어. 안 돼. 이렇게 나이가 이제 생일이. 같은 저기에서 된 사람들. 그거 갖고 고민하지 말고. 이것만 잘 저기에서 이거 생일만 바꿔도. 그 복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덕은 또 부족한 덕은 20% 이 덕은 내가 쌓는 거야. 내가 노력을 해서 쌓는 거야. 안 되는 것을 채워주는 거겠지. 그러니까 조상이 채워주는 누가 채워도 다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산에 가고 이러면 모두 이제 업이 많다고 그러잖아. 내가 업이 많아서 이래요 하면 산에 올라가면 업장 소멸을 하고. 업장 소멸이라는 소리를 하고서 내려오라고 그래. 그러면 그만큼 업장 소멸이라는 것을 많이 추구는 해 줌으로써 내 업이 자꾸 소멸이 되는 거거든. 산에 기도를 가든 뭐를 가든 불을 키고 오면. 그러면 그게 소멸이 돼요. 또 여러 의식이 있잖아. 이것은 내 운을 받는 사람. 천운을 받는 사람. 천복을 받는 사람. 인덕을 받는 사람이 있거든. 그런 무속의 의식도 있지만 또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공을 많이 들여주고. 내가 얼마든지 다는 못 바꿔도 어느 정도 복하고 덕을 바꿀 수가 있어.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 당신도 복이 없다고 하지 말고 복이 갈 수가 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베풀었으면 나한테 와야지. 너무 이기적. 나만 움켜지면 절대 남이 나한테 복을 안 줘. 나도 나한테 베푼 사람이 그 덕을 받는 거지. 베풀지 않는 사람은 덕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어. 저렇게 태어났어. 그것도 운명이잖아. 자기 사주고. 그래서 팔자란 말을 쓰잖아. 그래서 팔자란 말을 쓰는데 그 더불어서 내가 내 운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거 다는 못 바꿔도. 그리고 나쁜 것도 피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복이 없고 덕이 없다고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한탄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덕하고 복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운을 갖다 열어서 하시면 되니까. 여러분 제 말씀이 지금 어떻게 보면 쉬웃기도 하고 어렵게도 들릴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러는데 그 덕하고 복은 항상 열려 있고 나한테 오는 해가 되니까. 그래서 올해 갔다가 일곱 세에 당신은 성주운이 있습니다. 뭐 초년운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럴 때 이 운을 딱 받는 게 덕이고 복인 거야. 그 운이 나한테 들어왔을 적에. 근데 이 운을 못 받아 챙기면 덕이고 복이고 못 받는 거거든. 요걸 잘 응용으로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강만 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